지금 랍스터 봤구요. 지금 배에 태준이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화장석 싫어하고 있습니다. 이 배! 태준이 배! 예이! 예이! 아이고 무서워. 배 좀 건드려봐. 예이! 예이! 어 어. 어 어. 왜 이리 와봐. 왜 이리 와봐. 그 배에 비해. 그 배에 비해. 되게 아침이라서 조용합니다. 여기는 초리스트 타운인데도 다 문을 닫아요 아침에. 어 이거. 아빠 꼭 잡아. 아이고 여기서 겁쟁이 진짜. 야. 겁쟁스. 왜 이렇게 겁이 많아? 다 싫어해 어떡해? 오 마이 갓. 오 오 오. 오오 오.. 감사합니다.